하아 내가 연락하는 것마다 의심해 보여 솔직히 그리 부담 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넌 왜 내가 좋다면 너도 좋다고 내가 만나자면 만나자고 또 내가 보고 싶다면 너도 보고 싶다면서 결정적일 때는 좋다 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만나자도 답장이 없어 작은 큰 커피 들고 너의 집 앞에서 또 기다려 돌아가네 나 이 노래 제가 진짜 같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인데 2절 후렴에서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한번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내가 좋다면 여러분이 너도 좋다고 내가 만나자면 여러분이 만나자고 또 내가 보고 싶다면 다같이 너도 보고 싶다면서 왜 다시 해볼까요? 둘 제가 먼저 내가 좋다면 너도 좋다고 내가 만나자면 여러분이 만나자고 내가 보고 싶다면 너도 보고 싶다면서 왜 네 좋아요 제가 지금 귀에 이렇게 인이어라는 걸 꽂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지금보다 한 1.7배 정도 큰 목소리로 이따 해줄 수 있으신가요? 좋아요 믿고 2절을 들겠습니다 사실 난 네가 참 어려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 솔직히 그리 소심하지도 않은 성격인데 난 왜 너 내가 좋다면 너도 좋다라고 내가 만나자면 만나자고 또 내가 보고 싶다면 너도 보고 싶다면서 왜 꼭 결정적일 때는 좋다 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만나자면 답장이 없어 작은 캔커키 들고 너의 집 앞에서 또 기다리다 돌아가네 너 참 사랑 초라하게 만드네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했고 네가 만나자면 바로 달려갔고 또 네가 웃어준다면 뭐든 할 것 같은 난 대회에 넌 더 다가가려 하면 좋다 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만나자면 내가 만나자면 답장이 없어 작은 꽃다발 들고 너의 집 앞에서 또 기다리네 음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나도 무지 알 수 없는 너의 집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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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집 앞에서